안녕하십니까. 한님성서연구소 강지숙 빅토리아입니다. 월간성서 7월의 주제는 예수님과 율법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라비들의 가르침을 비교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라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또는 그 후대에 살았던 유다교 수승들로서 예수님처럼 다 유다인이었습니다. 라비들이 쓴 유다교 문원들에는 신약성경, 특히 보금서의 가르침과 유사한 내용들이 덜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제2성전 시대의 유다교 사상과 전통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라비들 역시 신약성경과 공통의 유산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원들의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은 예수님 시대 이전이고 또 어떤 것은 예수님 시대보다 후대인데 후대의 것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후대의 것이더라도 제2성전 시대 말 곧 예수님 시대에 활동한 바리사이들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어서 충분히 비교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테오 보금의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에 나오는 율법과 관련된 몇 구절들을 뽑아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행하는 라비 문원들을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본문으로 마테오 보금 5장 17절과 18절을 골랐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율법만큼 논란이 많고 복잡한 주제도 없습니다. 이 구절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보여주는데 율법을 완성하시겠다는 말씀 때문에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리스도교에서는 율법을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진보하고 함물 간 것으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구절들에서 비추어 볼 때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율법을 강화하고자 하셨습니다. 바오로사도 역시 율법에 관해 비슷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따르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무효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자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문맥에서 볼 때 하느님께서는 한례받은 이들도 한례받지 않은 이들도 다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율법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와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과 바오로사도가 다른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결국 내용상으로는 같은 말로써 폐지하다와 무효가 되다 완성하다와 굳게 세우다 라는 말은 서로 병행하는 단어들입니다. 라삐 문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발견됩니다. 구전 율법서인 미슈나에 따르면 가난하면서 율법을 완성한 사람은 마지막에 부여하면서 율법을 완성하리라. 부여하면서 율법을 버린 사람은 마지막에 가난해져 율법을 버릴 것이다. 여기서도 율법을 버린다, 율법을 완성한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유다교에서 이 표현들은 율법의 개명들을 실천하는 것과 실천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바리사이들은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율법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불순종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미슈나에 율법을 버린다, 완성한다는 표현을 마테오복음과 로마서와 연결시키면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율법의 메시지를 정확히 해석하고 본문의 의미를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반대하신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의 본질보다 세세한 규정을 더 강조하는 부당한 율법 해석과 적용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액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에서 한자 한액과 관련하여 라삐문원에서 전하는 솔로몬 임금의 유명한 일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래위기 주석서 래위기 라바에 따르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토라의 한 글자를 없애려고 모여들었지만 그들은 그 일을 할 힘이 없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솔로몬이 토라의 한 글자를 없애려다 비난을 받은 일에서 알 수 있다. 누가 그를 고발했나 히브리어 야르베 라는 낱말에 요드 라는 철자이다. 라삐 시메온 벤 요하이가 말하였다. 신명기책이 하늘에 올라가 거룩하시고 찬비받으실 분 앞에 엎드려 아래였다. 세상의 임금이신 주님 솔로몬이 저를 없애고 무효한 문서로 만들려고 합니다. 두세 글자라도 빠지면 결국 전체가 휴력이 없어지는데 솔로몬이 저한테서 요드 한 글자를 없애려 합니다. 성경에서 임금은 자신을 위해 군발을 늘려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군발을 늘렸습니다. 임금은 자신을 위해 아내를 늘려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아내를 늘렸습니다. 임금은 자신을 위해 은과 금을 너무 늘렸어도 안된다고 하였으나 그는 자신을 위해 은과 금을 늘렸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비받으실 분께서 대답하셨다. 솔로몬과 그와 같은 사람 100명은 없어질 수 있으나 신명기에 있는 유두 한 글자도 없애서는 안 된다. 여기서 유두는 히브리어 철자 22개 중 점처럼 가장 작은 글자에 속합니다. 이 글자 철자를 빼면 신명기 내용이 달라집니다. 솔로몬 임금은 고대 근동의 다른 임금님들처럼 가진 게 많았고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군대를 늘리고 경제를 일으켰고 외교 정책으로 많은 이방인 아내들을 거느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라비들에게 거슬려 위와 같은 이야기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곧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의 개명을 지키지 않은 솔로몬이 철자를 삭제하여 율법을 변경하려고 하자 하느님께서 아무도 율법의 내용을 바꿀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 유명한 설아를 아셨을 텐데 그래서 이 가르침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율법을 폐지하시기는커녕 율법의 작은 글자 하나도 없애서는 안 된다고 하셨고 오히려 전통적으로 내려온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올바른 해석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테오복음 5장 19절입니다. 이 개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오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개명을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19절은 17절과 18절에 이어서 개명들을 지키는 일을 다루고 있는 걸로 봐서 17절과 18절이 율법을 올바로 해석하고 실천하는 것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은 특히 작은 개명을 실천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는 일이라고 선언하는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신명기 율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따르면 부모 공경은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큰 개명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신명기 22장 6절과 7절의 개명인데 너희가 길을 가다가 나무에서건 땅에서건 어린 새나 알이 있는 둥지를 보았을 때 어미새가 어린 새나 알을 품고 있거든 새끼들과 함께 어미새를 잡아서는 안 된다. 어미새를 날려 보내고 나서 새끼들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 이 본문은 제가 성경에서 조금 뉘앙스를 살려 고쳤습니다. 어미새가 새끼들이 잡혀가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이 잔인하다고 여겨서 새끼나 알을 잡을 때 어미새를 날려 보내게 하라는 기타 규정에 속하는 개명입니다. 신명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작은 개명에 속합니다. 라삐들은 율법에서 부모 공경을 가장 큰 개명으로 또 어미새를 존중하는 것을 가장 작은 개명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명의 보상은 똑같습니다. 부모 공경은 오래 살고 잘 될 것이다. 또 어미새의 보호는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로써 두 개명들을 지켰을 때 같은 보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라삐문원에서도 예수님과 비슷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구전율법서인 미슈나에 따르면 작은 개명을 큰 개명처럼 세심하게 지켜라. 어떤 개명에 어떤 보상이 주어질지는 너희는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개명 하나를 어겨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가 되지는 마라고 하셨고 라삐들은 어떤 개명에 어떤 보상이 주어질지 모르니 작은 개명을 큰 개명처럼 지켜라. 꼭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라삐들도 신명기에 앞에 두 개명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한자 한액도 없애서는 안 되고 큰 개명 작은 개명 따져 가치를 저울질하기보다는 율법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경고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테오복음 21절과 22절입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제가 붉은색으로 칠한 이렇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표현은 율법학자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본문의 온전한 의미를 밝히시기 위해서 덜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탈출기 20장 12절의 10개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살인자에 대한 성경의 첫 금지 규정은 창세기 9장 6절에 등장합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 그 자도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 마땅히 피 흘린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아람어로 번역한 타르금 온켈로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옮겼습니다. 증인 앞에서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재판관들의 말에 따라 그 자도 피를 흘려야 하리라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 말씀처럼 살인과 재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여 분노와 재판을 연결시켰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이라는 작은 개명을 살인금지라는 큰 개명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넘겨질 일로 취급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인과 분노를 연결하는 것은 신명기 19장 11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를 덮쳐 때려죽게 한 다음 도피성으로 도피성읍으로 피신시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미움이 숨어 기다리는 행위로 또 숨어 기다리던 것이 공격으로 공격이 공격이 살인으로 발전합니다. 작은 미움에서 출발해서 엄청난 살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주석서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가벼운 개명을 어겼다면 마침내 무거운 개명을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개명을 어겼다면 그는 마침내 너희는 동포에게 앙가품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개명과 너희는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개명 너희 형제가 너희 곁에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개명을 어기고 살인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를 덮쳐 때려 죽게 한 경우라고 한 것이다. 이웃사랑 개명을 어겼다면 앙가품하지 말라는 개명과 미워하지 말라는 개명 등을 연쇄적으로 어겨 마침내 살인에 이를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해석입니다. 라삐 문헌과 예수님 둘 다 이웃을 미워하고 성을 내는 작은 개명을 거스르게 되면 마침내 큰 개명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 역시 앞서 언급한 작은 개명과 큰 개명에 똑같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가르침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율법의 어떤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가르치는 규정들입니다. 이상 마테오복음 5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을 토대로 율법을 해석하는 예수님의 독특한 접근 방식을 라삐 문헌들과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